1. 곤윤산 안녕하세요. 지금 곤윤산 맞나? 곤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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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방도 아직 백패킹용으로 못 샀는데 그냥 책가방 메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후 슬라임덕어 지역입니다. 와 병사 개파세다. 미쳤다. 어떡해. 난 할 수 있어.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. 난 할 수 있어. 그렇습니다. 경사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세요. 난 할 수 있... 최초 책가방 메고 백패킹하기. 근데 날씨가 너무 시원합니다. 완전 가을이야. 완전 가을이야. 가을. 언덕이... 너무 힘들어. 이건 아니야. 내가 돌아가면 바로 백패킹 가방 탄다. 이게 뭐냐고... 사실 가방을 안 산 이유가 앞으로 캠핑은 많이 다닐 것 같은데 이렇게 산으로 백패킹을 과연 내가 몇 번이나 갈까 생각을 했는데요. 타야 되겠습니다. 좋아요. 저 밑에 지금 백패킹 커플이 올라오고 있는데 부럽네요. 지금 좀 시원해서 올라가지 한여름이었으면은 나는 못해 못해. 아 배고파. 빨리 가서... 어떡해? 아 차에다가 회 놔두고 왔어. 아... 아... 아 어떡해? 어쩐지... 아... 아... 아니... 저녁 먹을 걸 차에다가 놔두고 왔음. 다시... 아 다시 못 내려가... 일단 올라갈게요. 어쩐지... 뭐가... 별로 없네... 했다... 일단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야될 것 같아. 아이고... 우와... 우와... 다 왔나 진짜로? 다 왔나? 다 왔나? 바ắc day... 저는 탐 stanceAMAIC여 projet 고맙습니다. 너무 좋아해? Jesse 오늘 직M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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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겠습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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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rleans. 길을 찾기보다 더 힘든 거 아니에요? 솔직히? 와 나 진짜 아 솔직히 진짜 운이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개쩔았다 아 기분 좋게 갑니다 무사히 집으로 갑니다 토크를 시작합니다 딱 한 시간 걸리는데 아빠가서 밥 먹어야겠어요 너무 배고파요 무사히 가겠습니다 안녕